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우리 깜찍이 이혜니랑 남은 곡으로 왔어요. 이혜니아 나와봐. 이혜니아. 올바를도 개꿍개꿀. 남은 Dank이 무탠대굴대굴 우리가 만나. 하은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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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. 하은이야. 아 그래. 하은개. 왜 이러십니까? 우리 밥 한 번 먹어야지. 와비요. 좋습니다. 응 아니 왜 유튜버이냐 이거야 일단 치즈 피자 치즈 피자? 음료는? 아메리카노 그래 창빈이는 창빈이는 가누라 가누라 파스타 먹을 거야 아메리카노 오렌지축도 먹을 거야 먹을 줄 알았어 못생겨 뭐하니? 뭐하니? 다 먹게 왜 가져왔으면 어떻게 좀 뜯어봐니 미혜니가 좋아하는 피자 먹어야지 미혜니 형 침대로 와 싫어 형 침대로 와 싫어 나 똑같아 아 근데 이거 뚜껑을 수밖에 없는 게 제일 많이 가겠어 제일 많이 형 바꿔 먹자 나는 이 밤에 피자 안 먹을래 치즈 치즈는 까르보네라 먹고싶다는 아니야 먹고싶지 응 응 먹고 싶어? 응 응 뽀뽀 응 뽀뽀 알아서 응파해줘? 아니야 아니야 형 내가 인트로 연습 많이 했어 그래? 불러봐. 어때요? 무대 때 제스처 이렇지 않나요? 진짜 내가 알려고 했는데. 이거를? 어. 아 형 진짜로? 아 좋을 것 같아요. 형. 나 갑자기 형 그 얘기 있잖아. 비니 비니 창빈이 형 하면 딱 떠오르는 얘기 있잖아. 뭔지 알아? 응. 뭔지 알겠어. 뭔데?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빈이?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빈이? 액션!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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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있잖아 그러지? 더해줘요? 솔직히 충격받았어. 깊이 반성하고. 너무 잘 따라해 형. 깊이 반성하고. 아 이게... 나 잘 따라하는 것 보다. 아니 너무 못 따라했잖아. 재미 없었어 형. 미안. 나도 재미 없었나? 창빈이네 창빈이네. 어린이 책 좀 봐. 왜 창빈이 형이라고 하면. 아우 창빈이. 아우 창빈이. 아 그래? 너무 잘 따라했고. 아... 내 모든 걸 다 표현한 것 같아. 이런 것도 하고. 이제 안 하는 편이야. 이건 다 찬양이야. 가자 이행아. 갑자기 이렇게. 가자. 우리 이행이 맛있게 먹었니까? 왜 여기 싸우미들 말아? 그 어학아이 왜 이렇게. 그건 잘 틀린다. 다음 WILWSu 만들te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